관세현무살 이근원통의 30이응신의 패지는 24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끝으로 여덟째 줄. 관세현무살이 32가지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그 가운데 재관신을 놔두어서 설법을 한다는 겁니다. 약재 중생이 애치 국토하여 부단방업이어든 거기입니다. 만일에 모든 중생들이 국토를 다스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치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국토는 나라니까 나라를 다스리기를 좋아해요. 부단방업이어든 방업을 부단하거든. 방업이라고 해서는 나라와 고리죠. 치읍면 같은 거. 그러한 방업을 부단이라고 해서는 통치할 때 거기에 관할하고 분할하는 거. 요즘도 행정구역이 여러 번 바뀌죠. 행정구역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고 하는 것이 다 부단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일렬을 처리하는 것이 판단이 바로 부단입니다. 판단하는 거죠. 방업을 부단하기를 좋아하거든 좋아한다고 나중에 해석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 내가 나란 말은 부처님께 지금 관세음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제가 저 앞에 저 중생들 앞에 정치하려고 하는 중생 앞에서 재관신을 나타내서 재관신이나 장관이나 또는 차관이나 보지사나 군수나 그런 것들이 재관신인데 지방장관 같은 것도 다 재관신입니다. 재관신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여 설법을 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 성축해하며 그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이루어준다. 그 다음에는 술사로 또 몸을 나타냅니다. 술사. 네 번째는 술사라고 나오죠. 술객입니다. 요즘 말하면 술객. 약제 중생이 예제 술수하여 섭이 작아오든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술수를 좋아하여 섭이하여 스스로 거하거든 섭이하여 스스로 거하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나 예자가 위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술수 좋아한다고 할 경우는 그런 토를 술수로 해야 되죠. 만약에 예자를 나중에 해석하면 예자를 술수에다가 해석하려면 예제 술수하여 해도 되고 술수를 좋아해서 섭이하여 스스로 거하거든 섭이란 말은 술수를 가지고 잘 깨잡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유자는 호유할 유자 보호할 유자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여 호신을 하는 거죠. 요즘에 호신술도 일종의 술수입니다. 호신술. 무슨 무술 같은 거. 그 밖의 술수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점을 치든지 일식월식 천문을 보든지 풍수 지리를 하든지 또 무술을 하든지 운명을 잘 알든지 사람 병나면 병을 고치는 무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틀어 술수라고 갑니다. 각복이라는 사람은 천문 지리에 동달한 유명한 분이죠. 또 화타 변작인은 병고 치는 데 유명한 분은요. 그와 같은 유들이 술수에 능한 분들이래요. 요즘에 권모술수랑은 또 그와 다르죠. 정치인들이 변덕을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꾀를 부르는 것을 권모술수라고 하는데 그 술수는 여기축에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정작 예술이나 기술이나 점술이나 상술이나 복술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술수라고 말합니다. 권모술수랑은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망언을 일삼고 하는 것들이 주로 권모술수로 권모술수에 능하다고 요즘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술수와는 달라요. 완전히 이것은 자기의 실력 예술이나 기술이나 복술이나 그런데 능한 것을 여기서 술수라고 합니다. 술수를 수술이라고 됐죠. 수술이나 술수나 같아요. 능험견 수술이구만요. 술수가 아니고 수술. 술이랑은 운수, 재수, 신수, 명수 모두 그런 것들이 다 수 아닙니까? 수. 수학도 그것이 숫자로 된 것은 전부 다 법수도 법수나 여러 가지 명수나 형수나 그런 것들이 다 수라요. 그런데 관한 기술이 있는 것을 술이라고 해서 수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좋아해서 수술을 좋아해서 그 수술을 가지고 잘 자기 몸을 보호해서 스스로 거하려고 하거든. 자기가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가 그 수술의 힘을 가지고 자활하는 거죠. 자활이나 자거나 같은 말이에요. 자력경생 가듯이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거죠. 여기는 수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세음 보살 제가 저 앞에 저 중생 앞에 바라문 신을 나타내서 인도의 바라문이라는 그 족속은 가장 사성 계급 가운데 제일 뛰어난 족속이죠. 바라문은 큰 학자요. 여기에 수술에 등한 문학이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A범절이나 종교나 그런 것들을 교육자, 지도자 또는 학자, 예술, 모독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가장 최고 높은 종족이 바라문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그 바라문 몸을 나타내서 위하여 설법을 하여 그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여 그 중생으로 하여금 그 수술을 성취케 한다. 그런 게 다 나쁜 게 아니니까 다 인간 생활에 다 필요한 거니까. 지금도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그 수술에 관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의과대학 같은 거. 의과대학, 치과대학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의술 가운데 해당되는 그것도 수술입니다. 서울에는 서울대학교에 풍수지리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수술이죠. 관상대, 일기예복하는 그것도 다 수술에 속해요. 의술, 복술, 상술, 영술 모두가. 그 다음에는 사부대중이 나옵니다. 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관세현보살이 그런 몸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출가를 하여 모든 개율을 가지거든. 개율을 가지려고 5개, 10개, 250개 따위. 그런 걸 잘 가지려고 개를 잘 지키고 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남자에게는 내가 그 이 앞에는, 제가 저 앞에는, 호학 출가한 그 사문들 앞에는 비구 몸을 나타내서 그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호학 출가해서 개율을 갖는 그것을 성축해간다. 율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비구란 말은 인도의 범어지요. 인도 말이죠. 비구란 말은 인도 말인데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보통 걸사를 많이 쓰지요. 빌어 비는 선비다. 밖으로는 의식주 생활, 모든 용품을 일반 친도들에게 빌어가지고 자활을 하고 생활을 하고 내적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빌어서 개정의 사막, 경율론 3장을 통달하는. 그래서 걸사라고도 해요. 거지 중에는 산거지죠. 거지를 걸사라고, 걸뱅이라고 하잖아요. 걸뱅이요? 뭐 잘났다고 뽐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걸사니까. 그래도 찾자는 좋은 의미죠. 인류 학사나 석사나 박사나 다 찾자요. 신사라고 하는 것도 사자니까. 못 찾아요 거기를. 그래도 빼지록 안되면 그 글로 찾아야지. 비구먼을 나타내며 그것을 찾아봐야지. 내가 한 번 책 찾아올게요. 밑에 꺼. 훨씬 처음. 앞에 가서 여기라 해야 돼. 여깁니까? 여깁니까. 여깁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찾아야 돼. 내 책도 아니라도. 옛날은 참 잘 찾았어요 내가. 옛날은 대장경에도 무조건 이렇게 대장경 수백 권이 있는데도 하암경 하암소초에 있는 말이 어디가 나오는가 무조건 막 제끼면 나올 때를 제끼면 나와요 또. 금산사에서 그 3년 동안 하암경 소초를 가지고 할 때 토를 달고 다 찾아서 옆에다 적어놨잖아요. 유가사지론, 인명론, 구사론, 유식론 그런 데 나온 것도 다 찾아내요. 수백 권 되는 경전을 두적두적 해가지고 600 권 반야경이 있는데 그 600 권 반야경이 있는 마을도 용케 찾아내요. 타고났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도가 트인 거죠. 그 분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려고. 네? 속담에 숙개, 조자랑 그러듯이 자랑한다고. 그 다음에는 비군이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여인이 있어서 여자를 여인이라고 하죠. 역시 남자처럼 학문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개정의 사막 배우기를 좋아하고 경률론 3장이나 출가를 해서 집을 벗어나서 모든 검계를 갖거든. 검계나 개위나 같은 말이죠. 그 많은 개. 250개 또는 500개 같은. 내가 저 여인 앞에 비군이 몸을 나타내서 이자가 내가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자가. 비군이 니가 붙으면 여자라는 걸사가 아니라 걸사여겠구만요. 여사라고 하지요. 걸사녀. 그러니까 포마. 마구니를 두렵게 한다 해서 포마고 정계랑 해서 개를 청정히 지킨다 해서 정계라고 하죠. 아까 그 설명을 안 했구만요.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간세음보살이 위하여 설법을 하여 그로하여금 그 검계를 갖도록 하는 그러한 소원을 성축해 한다. 500개를 지킵니다. 비군이는 더 개가 많지요. 250개보다 폐가 더 많으니 말이에요. 하여금 폐가 많아야지. 그게 숫자적으로 맞지. 이건 남이면 이건 여하니까 폐는 아빤지 않아요. 이것도 남자라는 게 하나인데 양은 이렇게 하면 또 검은 두라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나 벌써 두 개로 벌어지니까 걔도 290개에서 500개라요. 그래서 1, 3, 5, 7, 9가 양수고 2, 4, 6, 8, 10이 검수인데 검수가 숫자도 많지 않아요? 양수 숫자보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다녀보면 열차간에나 비행기 끝간에나 어디 여행하는 관광 것이죠. 하나인데 가봐도 여자 숫자가 훨씬 많대요. 잘된 거죠. 제대로. 남자는 한 반절밖에 안 돼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어서 옥에 가지기를 좋아하거든 좋아할 요자요. 요지 즐거운 낙자를 발음할 요자로도 합니다. 낙이라 하기도 하고 옥에 갈기를 옥에는 처사 옥에죠. 살도 음망주 살도 음망주를 검하는 것이 옥에죠. 요게 치유해요. 이렇게 살도 음망주 그렇게 외워야지 불살색, 불투덕 그렇게 외울라서는 더 복잡하잖아요. 살도 음망주 그것을 검하는 것을 옥에라 합니다. 옥에 갓기를 좋아하던 내가 그 남자 앞에 저희 앞에 우밭에 몸을 나타내서 우밭에는 청신사요. 남자죠. 처사요. 위하여 살벌을 하여 그를 위해서 살벌하여 그로하여 오개를 잘 지키기도록 그를 성축해하며 자기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불이 나오도록 개발하면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도록 개발하면 물 나오죠. 금광에 금팔라고 금을 파면 금이 나오고 동광에 동을 팔려고 하면 동이 나오듯이 소원도 거기에 알맞게 이루어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있어서 아까는 여인이라고 했더니 여기는 여자라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여인이나 여자나 오개로 스스로 거하거든. 오개를 잘 지키고 우바니죠. 우바니 몸을 나타낸 거죠. 내가 그 이 앞에서 우바니 몸을 나타내서 우바니는 아까 청신사처럼 청신여 우바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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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자지요. 남자 여자인데 이거 전부 다 근사 남이나 여나 그냥 이렇게 써버리지 뭐 근사 남 근사여 이렇게도 가고 청신 남여 내가 쓰는 글자야 내가 새로 만들었대요. 그걸 무바세 무바이라고 그래요. 근사랑 삼 보로 가까이 친근해서 섬긴다는 뜻이래요. 가까이에서 섬기는 옛날 사람들 글자 만든 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죠. 남은 옛날에 밭에 가서 일을 하는 농사짓는 것을 의미해가지고 나무로 만들었고 여자는 어린애를 잘 잉태해가지고 잘 가리키고 헌자에서 그대로 성형문자래요. 그런데 누가 몰라가지고 누가 그런다고 그러더라. 어떤 스님이 계를 살아라면서 계집녀자요. 어떻게 설명하고 그런다고 복용사 강주시님이 언제 한번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여놓고 했었대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보이세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 뇌정으로 입신하여 뇌정으로 몸을 세워서 뇌정이라서는 뇌무장관처럼 뇌무를 주로 가정의 뇌무가 뇌정입니다. 뇌정관섭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 나라의 일은 정사 정치라 하고 집안의 일도 일은 일이거든 그것도 뇌정이라요. 뇌정으로 몸을 세워서 집안이나 나라나 다 안에서 다스리는 그런 일을 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뇌정을 보살펴가지고 자기가 몸을 세운다. 입신양명이라고 하지요. 입신양명이라고 해서는 몸이 누버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 덜어나면 두각을 놔두고 자기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 입신양명이라고 하지요. 그 입신이나 같은 말이에요. 처신을 잘하면 입신이고 처신 처세를 잘 못하면 입신이 안 되는 거죠. 몸을 세운다. 몸을 이 세상에 크게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남긴 사람들이 입신한 사람이죠. 내정으로 몸을 세워서 입신하여 지금은 한문어를 많이 안쓰니까 옛날 우리가 쓰던 말이 전부다 생소하게 들리죠. 한글만 쓰고 유래어만 조금씩 쓰고 하니까 우리 언어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많이 철학한 거죠. 쇠퇴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이면 무조건 없앨려고 지금 하거든. 모른다고. 모르는 것도 알아야 되니 옛날에는 많이 수만 단어 수십만 단어 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 만화나 보기 좋아하고 말이에요. 공부도 만화책이나 보고 하려고 하니 그래가지고 그 수로도 옛날 수로 같은 아예 그냥 생소하다고 없애보려고 가거든요. 마치 서구인이 다른 것이 친대륙을 발명해가지고 거기에 원시민들 원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자기들만 독점해가지고 사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것과 같죠. 나무 땅 빼는 것도 도리에 꺾어나는데 뺏어놓고도 원주민까지 전부 다 박해하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못 나갔더니 그렇게 말살당해야 되는지 말이죠. 부처님은 자비는 아니죠. 그래서 뇌정으로 몸을 세워가지고 입신하여서 가국을 다시리려고 하거든. 닦는 것이 다시리는 겁니다. 수치 그러니까 여기서 수라고 하는 수신제가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을 닦는다고 합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도 잘 수리하는 것처럼 집과 나라를 바꾸든 바꾸려고 하거든 내가 저희 앞에서 여주신과 국부인과 명부 대가를 대가가 아니라 발음을 대고라고 한다고 운영 책에 나오죠. 여기서는 무슨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의 화가 그림에 대해서 대가가 글을 잘하면 글에 대한 대가고 그런 대가와는 다르고 여기서 대가라는 그 말 뜻은 여자로서 뛰어난 존재로 제주와 모두 인품과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여러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나라 임금이나 아니 임금의 부인이나 국녀들이나 또는 그것이 광비 따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명부 대가로 그렸습니다. 옛날에 명부란 말은 명자는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명이라고 합니다. 명자는 좀 두드러진 존재입니다. 두드러진 사람이 밑에 사람들에게 호령을 하는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하지요.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부인 부녀로서도 뛰어난 존재가 명부라요. 그런 명부와 대고의 몸을 나타내서 여주랑은 여자 임금이죠. 예를 들면 여왕 영국에도 여왕이 있고 옛날 칙천 무 같은 민비 같은 여주 입니다. 명성 광우 요즘에 영화가 나온가 보는데 그래도 2조 500년 동안의 문명이 제일 기구 됐죠. 그래도 황후 말을 들은 사람은 그분 뿐이라요. 2조 500년 동안의 황후가 아니라요. 다 왕후 왕비 기껏 대화자 대비인데 고종 때 붙어서 고종 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명성 황후라고 이놈들이 죽여가지고 시체까지 불태웠으니 운명이 기구하지요. 자기 동생 민승호도 독살당하고 말이죠. 여주 몸과 국부인과 나라의 부인 명부와 대가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 중생으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게 한다. 내정 입신해서 가국을 받을는 그것을 성축해 한다. 명부랑 어선 예를 들면 요즘에 영부인 영부인 하지요. 영부인이나 장관 부인들 옛날에 장관 부인이면 정경부인이죠. 그런 게 다 명부에 해당돼요. 대고라고 가면 후반때 조세숙이라는 처가 예를 들면 그런 대고라요. 나라 임금이 불러가지고 항우나 귀인들이나 상공들이나 모두 그 국료들을 보고 배우도록 스승을 삼아서 사사하도록 스승 삼아서 배우도록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고라는 명칭을 했어요. 그런 존재들이 대고라요. 그러니까 명부가 다르고 대고가 달라요. 명부는 장관들 부인이나 모두 영부인이나 모두 그런 사람들이 명부가 되고 대고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서 국녀와 또는 왕비와 모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대고라요. 대가라 대가라는 것이 바로 대고라요. 고자니까 뭐 높을 고자랑 같겠지. 높은 사람이요. 나라 임금은 부인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부인이라면 대단한 존재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대고라 또 해요. 반표라고 그 반표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한나라 역사를 편찬하고 대단한 반고 반소 반표 다 대단한 큰 인물이래요. 그분은 딸이죠. 딸. 아까 조세숙이라는 그 부인의 부인이 해인데 반소라 하여 하고 해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고라. 차임당 같은 인은 어디에 해당이 들까요? 차임당 율곡선생 어머니 국부인은 나라 임금은 부인이고 명부에 가깝겠지요. 사임당은 자기 남편은 별로 아니지만 아들은 크게 출세 됐잖아요. 아들은 율곡인데 율곡이 병조판서까지 지냈으니까 병조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보다 옛날에는 더 높았지 격은 국방부 장관인데 율곡선생이 그러나 율곡선생이 양병 10만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 당파싸움 형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안 듣고 선조도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군대를 10만 명을 빚어서 양성 해놨으면 임진 변환이 낮더라도 크게 당하지 안 할 건데 갑자기 그렇게 군대가 제대로 힘을 오수는 판국에 일본이 막 강군을 이끌고 나오니까 삼천리 강토가 막 짓밟혔지 많이 세상일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의 실정으로 봐서는 군대를 양성 해야 돼 너무나 문약에만 빠져가지고 문약에만 빠지면 정치가 안 되거든요 뭐 글만 숭상 하고 말이죠 이 문약 글만 숭상 하고 다른 걸 전혀 국가 기강이나 또는 군대 양성 이나 제대로 안 하면 그거 다 별 볼일 없거든요 속담에 말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연속 가깝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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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